니가 사장해라 니가 사장이고 내가 개념이야? 니가 사장해 정신 똑바로 체려 똑바로 체려 남아야지 이제 끝내고 들어가자고 그러고 그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체려! 고맙습니다 웃음 보약입니다 그렇죠?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랬어요 한 번 화내면 그만 먹고 늙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그렇죠? 웃으세요? 화내면 상대방도 화내게 돼요 잘 썼으면 상대방 자 이번에는요 연기자 출신답게 천리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양보다 넘치게 라는 뜻에 안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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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치는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순우리말린 안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안담이 이름도 이쁘죠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 중간 바다 멀리 멀쎄 나의 봄 이 동산 동백꽃이 곱게 피는 꿈에 따른 아가씨들 서울로 가고 저래서 정된 고음이 찬바린다 이 동산 동백꽃이 곱게 피는 머리에 내릴려 내 고향이 이 동산 동백꽃이 곱게 피는 이 동산 동백꽃이 곱게 피는 이 동산 동백꽃이 곱게 피는 그 냄새 잊었던 날인가 그 냄새 잊었던 날인가 감사합니다.